지금 와이픽쳐스 촬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저 앞머리 상태가 요즘에는 앞머리를 넘기고 다니거든요. 앞머리 없이 넘기고 다니다가 오랜만에 내렸는데 하필 비가 오네요. 사람 들어온다. 엉망. 유튜브? 보는데 그 칩? 내가 잘 모르겠어요. 칩? 어... 어... 아... 아... 버스 아저씨랑 계속 눈이 마주쳐서 민망해서 죽은 줄 알았어요. 촬영을 혼자 오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원래 맨날 갑이랑 같이 왔었는데 오늘은 갑이랑 촬영하는 게 아니어서 뭔가 약간 조금 쓸쓸하기도 한데 뭐 그러네요. 이게 지금 오르막길이라서 조금 많이 힘이 드네요. 저 촬영 전에 가인 언니랑 준영 오빠 촬영했다 그랬는데 아직 안 끝났을려나? 얼굴 보고 가고 싶은데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는 걸 보니 아직 촬영 중인가봐요. 근데 저기 신전떡볶이 있어요. 나 신전떡볶이 제일 좋아하는데 아마 피디님들 점심이시겠죠? 오다가 핀 샀어요. 아 핀. 그래서 오늘 핀을 꼽고 싶었어요. 나 앞머리부터 어떻게 해야겠다. 내 곁에 항상 있어줄 바로 나 나 나 이렇게 꼽고 싶어요. 이렇게 꼽고 싶어요. 이렇게 꼽고 싶어요. 어떻게 꼽지? 하이! 안녕하세요. 언니 오빠 다 갔어요? 진짜? 준영이 올라왔고 당신은 잘 할 건데 지금 진짜? 안 그랬어? 저 인사로 올게요. 응? 인사. 가인 언니랑 준영 오빠 만나러 갑니다. 진진정씨! 왜야 왜야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왜 도망가 화장실로 도망갔어 준영 오빠 나와 나와 나와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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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찍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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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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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제 댓글에 언니 왜 언니도 나오게 해달라는 댓글로 아하하 하하하하 제가 전설의 포켓봉 하하하하 언니 포켓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을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어요 잘 나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 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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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용! 안녕하십니까! 포장할 못해, 알바같아. 촬영이 끝났어요. 짜잔! 촬영이 끝났어요. 아 카메라 안돼. 나는 비 맞아도 카메라는 비 맞으면 안돼. 원래 오늘 그 뭐냐? 알바가 있었거든요? 알바가 있었는데 알바하고 있는 게 비 오면 일을 못 해가지고 반강제로 일이 없어져서 지금 어디로 갈지 고민 중이에요. 오늘 같은 날 가비랑 촬영을 안 해서 쓸쓸하네요. 쓸쓸... 아니야, 쓸쓸하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우선 지금 비가 너무 와서 카메라를 조금 이따가 켤게요. 이렇게 다 먹어야 돼. 아vyu 다음은 치즈 핫바 하나 주세요. 단바뼈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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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잘 보시네. 오우, 잘 보시네. 이게 얼마나 많이나 목소리를 들으니 좋구나. 한 번씩 생각이 나면 이렇게 전화해 주나. 아니야, 끝 아니야. 딱 천 원어치만 더 보러 갈 거예요. 진짜 마지막.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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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지막. 아, 밥 먹으러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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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الج가에서 다들 쩌 Tenemos Battlefield tree. 밥 먹으러 가야겠다. 로신 favorites. rainfall dizendo 푸짐. 밥 먹으러 가야겠다. 꼭 zoo주와 저의 이중ltry, разных Idiot.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뭐가? 레몬? 소각도 너무 귀엽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상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게 진짜 귀엽다 와 너무 귀여워 제가 이거 입거든요 이것도 있고 제가 이런 레고들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한때 이런거 모으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레고 좋아하는데 더이상 놀 데가 없잖아요 저 눈 자고 한때 진짜 좋아해가지고 10몇만원짜리 장난값 사서 집까지 조립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거? 근데 멋있어 이런거 이거 너무 귀엽다 천작에 탈을 쓰고 숨 따니 귀여워라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아니면 이거 갖고 싶은데 나는 랜덤이니까 모르겠지 하고 싶은데 돈이 없네 이렇게 하면 안좋은거 이걸로 장식을 만들어서 너무 귀엽다 탈출을 많이 받았다 다시락이 안정된다 이곳은 우물이 안정된다 왕쌍이 안정된다 이제 거라 안정된다 이낙지